그런데 이혼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 얘네 붙여놓고 둘이 있는 이 껏다 같아 막 이러면서. 이 게임이 되게 재미있는 디자인이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죽었을 때 페널티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다시 살아나서 또 할 수가. 심지어는 원래는 좀 저 뒤로 가는데 이건 거의 그 자리야.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잘 죽는 데가 이미 디자인 때 고려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뭔가 아는 사람이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둘이 게임을 한다면 당연히 게임 좋아하는 누가 게임 잘 모르는 사람을 끌고 와서 안 쳤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기가 막히다. 혼자 할 가능성을 왜 안 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혼자 안 쳐오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안타깝네요. 그래서 약간 이 게임을 제가 좀 많이 가정형 게임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토리 상으로 가족 얘기를 다룹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실 스토리는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부모가 마법으로 인형이 돼서 둘이 같이 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엄청 심오한.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게임이야. 심오하지. 엄청 심오한 거야. 이거 이렇게 뒤지고 붓고 막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 깼을 때 그 희열감까지 다 예상한 거잖아. 대단한 게임이네. 그런 스토리를 심지어 두 사람이 협동 플레이한다는 걸로 풀어냈잖아요. 예스. 우리 아까 만져보니까 알겠죠. 이 협동이란 게 그냥 하나 둘 셋 버튼을 같이 누르는 단순한 협동이 아니죠. 누구는 조준을 하고 누구는 버튼을 누르고. 타이밍도 맞춰 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결혼 생활도 그렇거든요. 이건 결혼 전에 꼭 추천해 줄 게임이에요. 저 같이 해서 저거 안 맞으면. 안 맞으면 헤어졌어. 아 이거 안 맞았어. 야 점프를 그때 안 됐어 너랑은. 아니면 그 사람이 끝까지 결혼 전에 좀 예민할 때. 그죠? 그 성격의 끝을 보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아주 좋은 게임이야. 그럴 수 있어. 남편이 손질하는지 아니면 부인 될 사람이 아우 나 안 해. 그럴 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게임 못 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령이 비슷한 사람 안 되고 아이랑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거꾸를 수도 있어요. 애가 엄마나 아빠한테 아 이것도 못해. 아 답답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유민상의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 거지. 어떤. 빨리 가서 기다리는 스타일이. 그런데. 같이 가주는 스타일이 있잖아.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게임상에 도와줄 수 있는 게 구현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럼 저 그냥 갑니다. 같이 밥에 먹었는데 네가 다 먹었다고 나가서 기다리는 스타일이야. 뭐 거기서 같이 있어도 할 게 없다? 그럼 뭐 나가서 기다리자. 내가 계산을 다 했다. 알아서 와라 알아서 와라. 다 봤어. 너는 안 늙었다. 안 늙었어. 이 테스트 2를 첫 번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좀 추천을 드렸고요. 두 번째 게임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꽤 아시는 게임입니다. 뭘까요? 두 번째 게임의 제목은. 휴먼 폴 플랫이라는 게임인데. 아 저것도 사놓고 못했습니다. 아 못하셨어요? 네 같이 할 친구들이 약속이 깨져가지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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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요. 아 이거 사람 환장합니다. 나도 시청자랑 같이 했는데. 이게 그냥 영상으로 봐서는 왜 배꼽 잡는지 잘 감이 안 오죠. 다 손에 손을 잡아야 되네요. 앞에 있는 사람이 끌어주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밀어주는 게임이에요. 네. 진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4명 갖고는 이거 하게 하지 마세요. 예상했잖아. 저 벌써 나 벌써 공항 와요 지금. 어우. 왜 해보자 우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궁금해하지 마. 아우 해보자 해보자. 어? 나 한 명이 없는데? 어 나 떨어졌다 벌써. 왜 우리 3명이야. 하나 더 어딨어. 왔다 왔다 왔다. 어디 있다. 늦게 오셨어 왜 이렇게. 자기 거 이제 아시겠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내가 흰둥이. 야 문 열어 빨리. 야 문 열어. 나는 펭귄이야. 누가 저 동네 사람 지나갑니다 하고 지나. 야 문 열어 빨리. 야 문 열어. 너 왜 내 앞에 와가지고 나 미냐. 내 앞에 봐. 딱 봐도 버튼 누르라는 얘기 아니야 이 상자 갖다가. 잡는 게 뭐야. 앞으로 가는 건 뭐야. 모르겠으면 나와 엉덩이. 누구야 이거 엉덩이가 아니고. 야 누가 밟아봐. 문 열리니까. 누가 밟아봐. 문 열리니까. 문 열리니까. 누가 밟아봐. 문 열리니까. 문 열리는데. 근데 그러면 한 명이 못 나가니까 결국 이거. 다 나가. 다 나가. 상자를. 다 나가. 상자를 위에 올려. 그러니까. 다 나가 나가 나가.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나 왜. 나 왜. 어디 떨어졌어. 됐다. 어디 떨어졌어. 됐다. 다 나가. 됐다. 다 나가. 됐다. 다 나가. 다 나가. 펭귄 벽에 담았지 말고. 펭귄. 펭귄 왜 벽을 못 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땡긴 벽을 못 가. 나 어디야. 나 어디야. 유승 씨 안 떨어졌어요. 나 안 떨어졌어요? 어디에 있는 거. 벽에 껴있어요. 벽에 껴있다고? 지금 옆으로 오셨다. 이거 주워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또. 또 상자. 그렇지. 상자 여기 위에 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점프하고 있거든.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이거 잡고 올라갑니다. 실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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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날 밟고 가. 펭귄을 밟아. 펭귄 밟을게. 내가 흰 거.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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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랑이랑. 누랑이는. 그러나 누랑이는. 잡어. 잡어.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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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 지금 마우스는 아예 안 썼단 말이야? 마우스는 어디까지 안 썼어? 마우스라는 게임인데? 안 돼. 떨어진다. 떨어졌고 다시 돌아온다 하늘에서. 아, 웃겨. 이렇게 올라갔다. 원래 자기한테는 뒷모습밖에 안 보여요? 네. 마우스를 휙 돌려보시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점프. 이건 왜 그냥 안 잡히지? 한 명 어디 갔어? 그렇지? 내가 잡았어. 문 닫혔어. 무슨 문이 닫혀. 놔, 놔 봐. 무슨 문이 닫혀.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미수 역시 다른 데가 있어요. 야, 미수 형이 다른 방에 있다, 지금. 그렇죠? 아까 죽으면서 그냥 다음 스테이지로 가신 것 같아요. 거기 있어, 그냥. 얘들아, 나는 벌써 다음 스테이지에 와 있다. 빨리 와라. 어떻게 한 거야? 점프 위. 점프 위. 점프 위. 점프 위. 점프 위. 됐어. 됐어. 어떻게 점프했어요? 점프 스페인트 봤는데 위를 봐야 돼. 위를 봐야 점프. 살이 위로 보내. 나는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냐? 짤, 짤, 짤. 짤, 짤. 짤, 짤, 짤. 야, 야, 내가 당겨라. 당겨라. 잡았다, 내가 잡았다. 나 다리 당겨라. 내 다리 좀 당겨봐. 내 다리 좀 당겨봐. 아이고, 아이고. 바보 같아. 어떻게 해야지 점프 올라가지? 어? 이게 뭐냐. 잡았어, 나 잡았어. 이분들이 뭐하나. 올라갔어. 나 잡았어, 잡았어. 날 밟지 말고 도와줘야 하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밀어줄게. 내가 발 잡을게. 내 발을 잡고 뒤로 당겨. 잠깐만. 그렇지. 그것도 좋고. 당겨, 당겨,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밀지? 자. 어, 움직인다. 자, 여기서 밀어야 되잖아. 진짜 화병 날려고. 야, 잡아. 됐어. 나 이제 딴 데 잡고 있잖아. 안 잡고 있어. 오, 그렇지, 그렇지. 민답니다. 민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잘한다. 가자. 오케이, 갑시다. 오, 열렸다. 여기잖아, 유승 씨 있던데. 오, 어디? 아, 저기 있구나. 벽에 머리 박고 있어. 왜 이래, 어머나. 불쌍해. 열어줘. 벽에 머리 박고 있어. 어머, 어머. 열어줘. 어머, 어머. 엘리베이터 여기 타고. 이거 눌러야 되지 않아, 또? 이거, 이거, 이거 타서 이거 눌러야 돼. 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야, 살려줘. 그거 어차피. 얘들아. 나 아직 살 수 있어. 왜 글록 글록과 여긴데. 여기 엘리베이터로 가야지. 엘리베이터로. 어디로 가냐고, 여기서 놔요. 그럼 차라리. 제가 택배입니다. 놓으세요. 떨어졌어. 그렇죠. 택배입니다. 놓으세요. 됐어요. 됐고. 눌러요, 눌러요. 올라가면. 계세요? 계셨으니 계세요? 저 한 명 못 올라왔는데? 그렇지. 어떻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안 올라가도 돼요. 저것만 하면 열리는 거야. 진짜. 상자만 저 위에다 갖다 놓고. 잡아, 잡아. 잡아. 상자 저 위에다 갖다 놓으세요. 상자 저 위에다 갖다 놓으세요. 왜 이수연 씨는 계속 벽만 봅니까? 밟았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상자 안 갖다 놓는 거야, 아무도? 잠깐만, 제가 갖다 놓을게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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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잠깐만, 안 열렸어. 나야 돼. 살짝 기울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박은영. 캐리하셨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와, 내려와. 그냥 그대로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이번 판은 박은영 캐리다. 나 힘들었어. 여기까지. 이제 재미 붙였는데? 재밌어, 재밌어. 저는 이 게임을 가족용 게임이라고 얘기하면 비유를 많이 하는 게 가족 시트콘 같거든요. 우당탕탕. 뭔가 우당탕탕 좌충우돌 하면서 서로 갈고 괴롭히고 야단치면서 그러면서 재미있게 굴러가거든요, 어떻게든. 그리고 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네가 여기에서 아빠 역할을 한 거야. 아빠를 외롭거든. 외로운 거야? 엄마한테 외로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용 게임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진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저의 난이도. 이수영 씨 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네,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못 하면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제발 성공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오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쉬운 게임이잖아요. 아, 그럼요. 이번에는 더 쉽습니다. 그게 무신가? 그거하고 토했다니까. 아니게.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사실 가족용 게임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또 왜 많이 알려져 있는지를 직접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게임. 바로 마리오 파티입니다. 마리오인데 그냥 마리오가 아니고 마리오 파티. 뭐야? 이거 약간 달려라 코바. 이수영 씨, 몸으로 하면 돼요, 몸으로. 아, 몸으로 하면 돼요? 엄청, 엄청 많이 했어요. 이 게임이 초보자도 딱 15초만 적응하는 게임들이에요, 정말로. 15초. 단순한 게임 좋아요. 이거 만약에 못 하시잖아요. 그냥 윷놀이 하세요. 집에서. 윷놀이 어려워. 윷놀이. 다 낙던지 사람들 있어. 국무늬 불여행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고 우리가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씩 골라요? 요시 해야겠다,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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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은 뭘로 해요? 나는 이름도 귀여운 쪼르뚜. 쪼르뚜, 쪼르뚜. 나는 쿱파. 여기서 제일 큰 아이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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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대굴 나무통 레이저. 이거 어려운데. 튜토리얼이 나와요. 이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박자를 맞춰서 가는 거야. 이렇게 봐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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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이 지금 충분히 연습하려고. 만원빵입니다. 우리 팀 팀플 아니야? 팀플? 자기 캐릭터 잘 보시고. 자기 캐릭터 잘 보시고. 이건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리듬이 중요해요. 축소라 리듬 없어. 가자. 그래. 다리다리라 띠다리다리라 띠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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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윤형 씨는 저희 앞으로 못 가시네. 자, 가자. 같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이수영 씨가 1등인 거 아세요? 어? 안 돼, 빠졌어, 빠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빠졌어, 빠졌어. 안 돼. 안 돼. 이수영 씨가 1등이라는 얘기는 다른 한 명 보고 있는 거 아니었지? 야, 나 왜 이래? 빠졌어. 결국. 야, 나 왜 이래? 빠졌어. 제가 1등 아니야? 결국 내가 2등이구만. 하하하하. 오빠 피운신, 아. 말도 안 돼. 내가 2등. 누가, 누가. 요시아 1등이잖아. 요시아 누구였어? 요시아. 아, 박윤 씨 게임 잘하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건 좀 어려워. 주사위 스테이크를 구래요. 오케이,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던져서. 시 구워져, 저쪽. 다 구워졌으면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맛있게 구웁시다. 조금 굽고. 스냅을 탁 털어야 돼요, 실제 프라이팬을 하는 것처럼. 다 구워진 거 아니야? 약간 기울어있네, 페브라이팬 자체가 지금. 맞습니다. 역시 나는 고기 전문가 앨범. 고기는 맛있게 구워야지. 아니, 쥐가 난리 났어. 나 다 구운 것 같은데? 2등이네. 자, 이제부터 종겜 스트리머는 제가 하겠습니다. 잘하네. 아, 시모다. 제가 나은 걸로. 아니, 한 면 안 익혀도 먹어요, 원래. 아오! 피니쉬. 피니쉬. 내가 이걸 진다고? 다음 게임이 뭐예요, 그러면? 다음 게임. 아, 이거. 오케이. 왔어. 이거는 그냥 도망치면 돼요. 출발. 오른쪽으로. 쭉. 그렇지, 오른쪽으로. 쭉. 막히면 위아래로. 좋아요. 나 어디로 가냐? 이해해봐라. 역시 잘하셨는데, 이번에.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코파와 나의 대결이구만. 막 코파 좀 친다, 막. 어, 또 덜어놔. 아, 조라네, 달피하네. 1등. 오케이. 진짜 종겜스다. 세 발 전용 레이스. 이것도 튜토를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딱 그거예요. 페달을 걷는다. 아, 이거 누르고서 이렇게? 아, 내가 돌리는 거야? 페달을. 안 눌러도 돼? 자, 가시죠. 레디. 오케이. 아, 이 사람이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야, 시작한 거 아니었어? 아, 레디 레디. 더 눌러야 해. 3, 2, 1, 고. 따리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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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나리. 누가 지냐? 나 왜 안 가. 진짜 잘 내년지. 뒤에 뒤에 이승영 씨 다리 다친 게 그대로 반영됐네요. 아, 지회네. 잘 못 오시네. 다리 아픈 사람한테 괜한 걸 씌워. 그래도 들어온 게 어디야, 나 찾았어. 중껀마 끝까지 들어왔어. 이거 뭐야? 스크램블?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야. 이거 좀 쉬워요. 오케이. 이거 어려워. 쿡파가 밀었어 방금 나 분명히. 나 가만 안 써, 나 법정 갑니다. 나 죽었어? 우와, 수영이 1등이야. 지금까지네. 저 구석에 있으니까 살잖아. 아니, 그런데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못 움직이겠는데? 다 죽었네. 뭐야, 수영이 1등이야. 말 좀 하지. 우리는 우리끼리 밀치다 죽고 혼자 저쪽에 살고 살았어.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것들아. 우승자는... 우승자는 뭐 뻔하죠, 뭐. 우승자는 과연... 역시 게임 거짓말 못한다. 게임업. 아, 역시. 하지만 종합 우승보다도 저는 마지막에 이수영 씨의 분쟁이. 진짜. 내가 더 기쁘다, 야.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만 가뭄겨요. 생각을 배웁니다. 재미있습니다. 마리오파티는 뭐 조금 난이도나 재미나 이런 거는 좀 각각 어떠셨습니까? 아유, 뭐 저야 뭐. 재미없죠. 너무 해오는 게 있으니까요. 재미없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을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오래간만 이렇게 같이 친구들 같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하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막 떠들면서 서로 막 밀치고. 몇 번 더 하면 이제 실력되자. 근중인지 그런 게임은. 그러면 진짜 재밌어. 더 재밌어져요. 이거는 혼자 게임하는 게이머도 게임 안 해본 사람도 공통적으로 이건 재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스마트폰을 붙잡고 모두가 자기 영상만 보는 시대에 아까 보여준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들은 하나의 모니터 앞에 우리를 다 모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다만 그걸 까먹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 얘기가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게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돌이켜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능 같은 걸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녹화가 긴 줄 몰랐어요. 우리 교양이잖아요. 교양이군요. 설명서 아니었어요? 게임 설명서? 어떠셨어요? 실제로 내가 수영이만 봐도 진짜 많이 열린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고. 저도 부모로서의 형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쯤 선명이신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이해 못하는 어머니, 부모님들 또는 게임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약간 이게 서로 이해가 될까?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왜 그렇게 재미있다고 해? 우리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약간 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 한번 해 보니까 같이 접점도 많아지고 서로 흥미를 갖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구 속에서 게임만 진짜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임이라든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겠고. 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가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20대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고 좀 손을 놓고 있었는데. 혹시 뭐 그냥 이렇게 뭐 게임사 사장들이랑 소개팅이나 해봤지. 이렇게 게임을 깊게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옛날의 게임들이 아니라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점이 너무 놀랐고. 그리고 일단 이제 저도 곧 학부모가 될 거기 때문에 범준이는 이겨먹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남자애하고 엄마는 약간 또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게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해서 아이가 더 아까워지고 교육하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어. 제가 이제 초반에 게임이라고 하면 그 짙은 안개 스모그 가운데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마귀. 라고 생각했던 그 굉장히 막막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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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거야. 그런데 이렇게 벗겨보니까 뭐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설명해 줄 수 있지. 무조건 안 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억울했을까. 그리고 의외로 아빠들도 게임을 시간으로 아이들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 애가 그때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었다 이러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어쨌든 게임 연구자고 게임 쪽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반성도 많이 했죠. 재미있게 풀어내야 사실 대중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래서 정말 10회 동안 너무 저희가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에 또 유료로 좋은 또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즐겜. 즐겜. 그러니까 정규화 됐어요. 살아봤다. 안 와? 음은 좋지. 야 앞으로 가. 일단 수영아 너 그렇게 잡고 쳐. 하나, 둘, 셋. 동시에 뛰는 거지. 우와, 진짜 재미있어. 우리는 게임 가죠. 롤롤롤. 요즘에 이게 유행이야. 그러면 네가 왜 필요하니? 다 늘 것 같고? 무슨 글쩌는 몰아치는 거야. 서로 싸우지 말고. 어디를 밀어. 손잡아. 버틀 눌러. 애들 사랑. 어쩌다 내놓고. 애들은 죽어라 사장하고. 정확히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의 게임을 모르십니다. 게임을 많이 안 해 보신 부모들은 어려우세요, 처음에. 롤롤 스타드 대회를 제가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여러분 탈탈 털어드릴게요. 하드님이 너 이거 잘 봐, 이 자식아. 우리 손 주는데 빗자가. 야, 야. 우리는 갱킹했어, 갱킹. 갱킹했어요? 뭐야? 벌써 만들어진 거야? 예시. 아, 예시야. 이번 편은 부모님들 못 보게 하세요. 이번 편은 부모님들이나. 그럼... 플스 4로. 아, 잠깐만요. 플스 4요? 원거리 딜러. 원거리 딜러. 원거리에서 뭘 팔아요? 잘했어. 어, 잘했어. 담배를 뻗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은 안 하고. 왜? 이거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갑자기 신의 손이. 신의 손이. 신의 손이. 뭐라고? 뭐 하셨어요? 여러분, 도망가 걸렸어. 아니, 손을 벗으면... 유시야, 뭐야 하는 줄 알고. 저구야, 개랑이야. 그런데 나 사랑해, 게임. 남자들 사랑한다는 말 믿을 수 없어. 그런 줄 밖에 안 되는 게 무슨 네가 지금 롤을 하고 자빠졌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신 거야, 이거. 전전의 파이터. 전전의 파이터. 전전의 파이터. 전전의 파이터. 그래서 널리 널리 전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EBS나 교육청 쪽에서 사가신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이 우리가... 상권을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학교에 무료배포를 해 주셔서... 왜 무료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절한 유료. 이거 마지막에 돈돈거리네. 학교 수업 시간이나 학부모. 그러니까 아침에 틀어주면. 상담할 때, 그렇죠? 제가 좋은 마음을 잠깐 선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리워 본인 척을. 아니, 제가 이렇게... 맞네. 척이 나은 거잖아요. 도움이 많아서... 이거 너무... 잠시만요. 그런데 다 하고 싶었어. 아니, 저 이거 사탕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받은 건 좋은데 그럼 모자이크로 전해주세요. 아, 예. 아, 정말. 글 쓰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이라네요. 너무 재미있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155페이지요, 이거 봐. 망쳐줘.